여기 젊은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마리나와 마틴입니다. 그런데 아기 원숭이인 마틴은 배가 고픈지 엄마 마리나의 턱에 입을 댑니다. 마리나는 몸이 피곤한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아기 원숭이인 마틴을 아는 채 그대로 누워버립니다. 아기 원숭이인 마틴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등과 머리를 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리나와 마틴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습니다. 마리나는 엉덩이가 간지러운지 손을 대어봅니다. 그런데 손에 묻어있는 무언가에 대해 맛을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봅니다. 마리나의 Duck 젊은 원숭이 마리나는 한 손으로는 마틴을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콘크리트 턱을 잡고 있는 채 잠시 졸고 있습니다. 졸다가 깬 마리나는 또다시 엉덩이에 손을 댄 후 냄새를 맡아보고 맛도 봅니다. 마리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마리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마리나의 아들 마틴의 코를 보세요. 아기 원숭이의 코가 따기처럼 너무 빨갛네요. 아기 원숭이 마틴과 엄마 원숭이 마리나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서로 꼭 안고 있습니다. 마리나는 몸이 너무 아파도 아기 원숭이도 아프지 않게 따뜻하게 엄마의 체온을 아기 원숭이인 마틴에게 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 돼 보입니다. 마리나는 엉덩이 냄새가 신경 쓰이는지 자꾸 손끝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기도 합니다. 아기 원숭이 아기 원숭이 마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마틴은 울고 있을까요? 왜? 마틴의 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틴은 계속 울어대지만 엄마 마리나는 계속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마틴은 아래로 떨어질까봐 안간힘을 다하여 엄마 마리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눈으로 보는 마틴의 마음에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있는가 봅니다. 엄마 마리나의 얼굴이 아까보다 더 많이 부어 보입니다. 아기 원숭이 얼굴도 이제는 붉은색을 띕니다. 어디 아픈 것 같습니다. 엄마 마리나는 아기 원숭이 마틴 말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일어섰지만 얼마 가지 못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기 원숭이 마틴을 붙들고 있습니다. 엄마 원숭이 마리나의 눈빛이 슬퍼 보입니다. 아기 원숭이 마틴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기 원숭이 마틴을 붙들때는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数만 원하는 사람 소품이 노 considered very smart supplication 마틴의 얼굴색을 보세요 팔았습니다 엄마 마리나는 왜 아기 원숭이를 데리고 나무가 있는 곳으로 왔을까요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마리나 는 주변을 두리번 대고 있습니다 마틴의 얼굴색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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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원숭이 마틴의 얼굴을 보세요 눈 주위가 쾡합니다 눈 주위가 쾡합니다 마틴의 얼굴색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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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갑게 식어버린 엄마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고 있는 아기 원숭이 마틴의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마지막 체온을 느끼려고 아기 원숭이 마틴의 머리를 엄마 손에 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머리에 담으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아기 원숭이 마틴의 얼굴색을 보세요 아기 원숭이 마틴의 얼굴색을 보세요 이 모습을 보다 못한 애니멀 셀터님이 아기 원숭이 마틴을 부드러운 수건에 감싸 케어를 해주기 위해 데려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애니멀 셀터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애니멀 셀터님은 아기 원숭이 마틴을 물티슈로 먼저 깨끗하게 닦아 주었습니다. 물티슈로 구석구석 닦아줘야 하는데 아기 원숭이 마틴이 애니멀 셀터님이 좋은지 팔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어리둥절한 아기 원숭이 마틴은 애니멀 셀터님의 행동이 마음에 드는가 봅니다. 계속 닦아달라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θε이리에 대한 응원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다 못한 애니멀 셀터님의 행동이 멘추어 왔습니다. 이제 친근하고 우수협 scale을 보다 못한 애니멀 셀터님의 행동을 보다 못한 애니멀 셀터님이 셀터님의 행동을 보다 못한 애니멀 셀터님의 행동을 보다 못한 애니멀 셀터님의 행동을 보다 못한 애니멀 셀터님의ř狀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